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의 턱밑까지 다다른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어서 특검 수용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도 SNS를 통해 결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당내에서는 공개적인 퇴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권은영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가 방금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금 전 1시 30분쯤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야당 탄압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사과가 없다면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검찰공화국의 제1야당 압수수색 시도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이 대표 수사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모두 발언해서 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신 조정식 사무총장도 오전에 회견을 열었었는데 검찰의 수사가 정치 계엄과 다를 바 없다면서 대선 자금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눈두렁 시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별도 특검법을 준비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낮 12시쯤 대선 자금 진실게임 3이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같은 제목의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과거 공산당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거친 표현을 쓴 보도와 함께 사업이 다 끝난 후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줬을까요? 라고 했습니다 자, 야권에서는 처음으로 이 대표 퇴진 주장도 나왔죠? 네, 야권 소장파로 알려진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SNS를 통해 어제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야권에서 이 대표 퇴진 목소리가 나온 건 김 전 최고위원이 처음입니다 이에 당원 게시판과 SNS 등엔 강선 지지층들이 배신자나 민주당에서 나가라는 등의 비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치부에서 TV조선 권은영입니다